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런앤런 맛있는 주식 재밌게 배우고 수익이 내자 이대일님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예요 약간 외로운데 저 혼자서 또 한 시간을 꽉 차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황중현 대표님께서 이제 감기에 걸리셔서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오시는 상태라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제가 혼자서 원맨쇼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하던 거를 또 혼자 하려니까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시황적으로 자료들 좀 더 준비했고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제가 혼자 끌어나가다 보니까 그동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내용 알차게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게 시황인데요 시황적인 부분을 보면 제가 매주 말씀드렸어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시각에는 변함은 없어요 하지만 이번 주 흐름을 보니까 일단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저가에서 받치려는 수급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한 가지 이제 체크를 해볼 부분은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이번 주에 엄청나게 출력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도 같이 출력했어요 이번 주의 흐름을 보니까 가상화폐 가격과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동조화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면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으로 유동성이 유입이 돼서 강한 시장 랠리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면 주식 시장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시각인데 저는 후자 쪽이에요 황정현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후자 쪽의 시각을 봤죠 가상화폐와 주식 시장은 분명히 동조화가 됩니다 왜 그럴까? 지금까지 국내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모멘텀은 어쨌든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동성이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특정 상품에서 빠져나가면 전체적으로 빠져나가지 유동성이 이쪽에서 빠져나와서 저쪽으로 가고 이런 흐름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분명히 가상화폐 시장이 좀 버텨준다면 시장이 좀 버티고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린다면 시장도 흔들리는 이런 환경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하셔서 가상화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 가격을 추적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황 관련해서 제가 PT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시황이라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황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뭘 봐야 될까 어떤 것들이 주식과 업황, 섹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막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PT를 통해서 시황 분석을 할 때 체크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일단 한번 볼까요 지표를 통한 시황 분석이에요 지표 시황을 분석하는 데는 지표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지표를 봐야 될까 솔직히 너무 많아요 몇백 개는 될 거예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아주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에는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지표만을 보면 됩니다 그럼 그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지표를 지금부터 PT로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다우 지수도 아니고 S&P 500도 아니고 나스닥 지수예요 왜 나스닥 지수일까 나스닥 지수가 국내 코스피 시장과의 연동성이 가장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스닥에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상장돼 있죠 기술주라는 것들이 많이 상장돼 있어요 기술주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IT주입니다 IT주가 그냥 기술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코스피 볼게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IT죠 그다음에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SKI닉스 어때요 IT죠 결국은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이 기술주 IT주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를 보실 때는 나스닥 지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우나 S&P 500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연동성이 가장 강하니까 나스닥 지수를 가장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1봉 차트예요 1봉 차트인데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꺾이는 듯 했고 저는 여기서 한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지금 표시되고 있는 나스닥 지수 14,000 포인트는 기술적으로 꽤 강한 저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나스닥 지수와 코스피 시장의 연동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14,000에서 걸린다면 코스피 역시도 정고점을 돌파하고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 예상이 틀려서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14,000 위로 올라가서 뚫고 간다 그때는 코스피의 대형주들 삼성전자, SK이닉스 이런 종목분들이 한 번 더 고점을 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스닥 지수 표를 가지고 온 것은 미증시 혹은 유럽 증시, 중국 증시 볼 게 너무 많아요 상해지수, 다우지수, S&P500, 유럽 증시, 대만 증시 어디를 봐야 될까? 모르겠다 하시면 하나만 보세요 미국 나스닥 지수 외에 코스피와 연동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 굉장히 중요해요 시황 분석을 하는데 환율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 추위가 어때요? 추위를 보시면 꾸준하게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했지만 결국 다시 한 번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를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중요한 이유는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의 성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 한국의 화폐 가치가 낮을 때 수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납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수출주들은 긍정적이죠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는 달러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꿔요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는 이 주식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 부분도 보겠죠 하지만 한 가지 더 뭘 볼까요? 환율도 본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100만 원에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100만 원에 팔았어요 얼마 수익일까요? 제로 갔죠? 아니에요 환율에 따라서 달라져요 한 달 투자 기간 동안 원화가 강세로 갔다면 외국인은 이익입니다 원화가 약세로 갔다면요? 손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만한 원화 강세가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사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에요 자 이번 주 보면 외국인 수급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살짝살짝 순매수도 들어오고 왜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은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환율은 복잡해요 단순히 원화 강세가 좋다 약세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원화 강세도 약세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안정이에요 환율이 급등락하는 시기에는 절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을 안 삽니다 왜? 환율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주식이 아무리 올라가면 뭐예요? 환율이 급등하고 달러가 급등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시장을 살 때는 반드시 환율 안정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화 완만한 강세 이게 외국인이 사기에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안정 그 다음에 원화가 완만한 강세로 가는지 이 두 가지를 꼭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금가격입니다 오늘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글로벌 금가격이 어때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좋을까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금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해지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한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에요 그 부분을 잡으려면 반드시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는 아 이제 긴축 정책이다! 라고 하면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불안하죠? 빠져나가죠 수급이 주가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이유로 금가격이 강세를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은 곧 금리 인상, 곧 주식시장 하락 그렇죠? 금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뒤에는 금리 인상이 오고 주가 하락이 옵니다 그럼 금가격 상승은 어때요? 시장에는 불안 요인인 게 맞죠 두 번째 금은 전통적인 안전 자산입니다 금을 많이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시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의미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예측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든 안전 자산 투자를 위해서든 이 두 가지 어떤 이유로 간에 금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금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인다면 시장에는 데미지를 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금가격 상승이 완만해지는 시기에서는 시장에 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황을 보실 때는 금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금에 직접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금 가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가격 추이를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국제 유가 국제 유가도 시황 분석에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자 이때 보시면 유가가 마이너스 40불까지 왔습니다 상품 가격이 마이너스를 간다 신기하죠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코로나 리스크가 너무 극대화가 됐기 때문에 유가가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배 안이 원유로 꽉 차 있었어요 그만큼 아무도 석유를 쓰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최근에는 국제 유가가 꾸준한 우상향을 보입니다 자 유가가 어떨 때 시장이 긍정적일까요 유가가 급등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때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좋지 않아요 하지만 유가가 급락했을 때는 어때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아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가는 급등도 안 좋고 급락도 안 좋네 그렇죠 결국 뭐가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환율처럼 유가 역시도 안정이 중요해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완만한 강세입니다 완만한 강세 지금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완만한 강세가 맞아요 코로나로 인한 급락 이후에 충격을 극복하고 상승하다가 작년 10월쯤에 저점을 한번 찍고 최근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 화학주 흐름 어때요 전체적으로 괜찮죠 유가 역시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황을 보는데 중요한데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완만한 강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국제 유가가 크게 꺾이거나 급등을 한다 시장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시황을 파악할 때 국제 유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인데요 구리 가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중요도가 살짝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리는 우리가 흔히 산업의 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산업에서 구리가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어요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구나 혹은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팍팍 준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업황이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위축될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감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구리 가격도 어때요? 유가랑 비슷해요 완만한 반등이 가장 좋겠죠 최근에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최저점을 찍었다가 그때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꺾였어요 이게 과도하게 급등했던 부분 때문에 가격 조정이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안정되거나 재반등을 한다 그럼 시장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구리 가격이 상승 추세를 끝내고 하락 추세로 간다 그때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드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 역시도 유가와 마찬가지로 완만한 반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총 5가지 정도의 지표를 통해서 시황을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시황은 굉장히 중요해요 개별 종목이 좋으면 무조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가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도 좋은 종목은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장에 맞서면 안 돼요 시장이 상승 추세든지 분위기가 좋은지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시장이 수그리고 있는지 약세장으로 갔는지 그때는 어때요? 몸을 사리고 내 자산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황 분석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말고도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 런앤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꾸준하게 런앤런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황적인 끝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 외국인이 사야 국내 증시가 가요 더 이상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던 시장은 끝났습니다 안타깝지만요 결국은 기관도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와 줘야 증시가 정고점까지라도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좋든 싫든 외국인 수급 없이는 시장에 고점을 치기 힘드니까 다음 주에 시황을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 5개 지표도 꼼꼼히 보시고 외국인의 현물 그리고 선물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 유입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오늘은 제가 시황 관련해서 좀 거창하게 말을 했네요 시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파악하기 힘들어하는 것도 시황이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쉽게 재밌게 시황 배우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